여기는 안면도 방포항입니다. 방포항에 아침이 작아서 2개 가로 바뀌었네요. 저희가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지금 약간 이슬 피가 되고 있는데요. 물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죠? 여기 지금 아.. 뭐야 카약입니다. 저게? 카약 250 정도 하는 카약이랍니다. 저기에서 불먹은 하고 자전거 자전거 가져와서 자전거를 덮어놨어요. 아.. 아.. 캠비카하고 카라반이 몇대 있죠? 차박 가는 사람도 있고 아.. 아..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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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